여러분이 직원분께 대회의 숙박표를 맞춰보면서 반드시 천천히 입장해주세요 저희 앉으셨던 등뒤에 보이시는 안전대표를 모여 머리랑 파란쪽을 끼어서 대결선이 되도록 어린이 손님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뒤에 보이시는 안전대표를 머리랑 파란쪽을 끼어서 어린이 손님만 대결선이 되도록 적용해주세요 머리랑 파란쪽만 끼우셔야 합니다 파란쪽만 끼워주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파란쪽만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대로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버튼 2개가 있습니다 2개 중에 하나만 돌리셔도 앞으로 전진 가능합니다 뒤로 가고 싶으신 분은 앞에 앞에 보이시는 핸들을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갈 때까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블랙핑크에서 아래에서 일어나시면 위험하기도 상당히 드시고 바닥에 높은 소리가 흐리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서진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준비 완료 네 출발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발 밑에 버튼을 호흡 눌러주세요 두개 중에 하나만 누르셔도 앞으로 가니 발 밑에 버튼 눌러주세요 네 손님 발밑에 버튼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만 누르셔도 앞으로 갑니다 동영중에 하나만, 네네네네도 앞으로 갑니다 핸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주세요 핸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누랑색 차선이 왼쪽으로 핸들 돌려주세요 왼쪽 발간색 차선이 왼쪽으로 핸들 돌려주세요 피부색 차선이 발밑에 발밑에 꾹 누르세요 발밑에 발밑에 버튼 누르세요 발밑에 버튼 누르세요 발밑에 버튼 누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assemble 가산로 나옵니다 강남구청 바이밍에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밍에 버튼 눌러주세요. 바이밍에 버튼 눌러주세요. 바이밍에 버튼 눌러주세요. 바이밍에 버튼을 한쪽 방향으로만 눌러주세요. 아쉽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나와서 출근을 이곳 마태만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로제월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바이밍. 안녕, 안뇽. 안녕, 안녕. 아주 재밌었어요? 이 때에서부터 놀고. 안녕, 바이밍.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밍. 네, 안녕. 바이밍에 버튼을 부른 시간을 보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